이곳은 안전구역이라서 이곳에 있을 것 같은데... 이대로 달리면 차 맞을 것 같지 않아? 여기 80... 여기 80고 있는 거? 응 누가 일단 한 번 가볼게 근데 또 우리 앞에 보급이네 아 보급뭐야 어그를 개쩌는데? 차온다 우물 먹자 다시 하였어 다시 하였어 안에 있네 사람 있네 문 닫혀있네 기어다닌다 그거 옆에 베란다 방 세이프 베란다 있어 베란다 보인다 아나 씨 에임 막혔어 아 응 내가 쏘게 기다리지 여기서 저기 뭐냐 240? 보급 떨어지는 것 보인다 보급에 있냐? 어려운데요 아 아 머리 안 돼 도망간다 보급 먹었어 겜보 있냐? 아이템? 예 예 그냥 구급 장작 3개 드링크 4개 좆 덥다 야 우리 또 걸친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되네 SK 있음이네 참 SK 있음이니까 케이스가 낫겠다 아 왜 안 깨져 유리 깨자 딱 여기서도 걸쳤네 베란다 이제 응 응 가운데에 찍어넣고 뭐야 열쇠명 남았어? 응 어 어 감흥이 없다 5킬했네 감흥이 없다 렉이 좀 오져가지고 어 있다 어디 300 300 345 345 왜 안 보이냐 나무 뒤 345 나무 뒤 345 나무 뒤 내 쪽에서 안 보여 내 쪽에서 안 보여 내 쪽에서 안 보여 보이네 한 명 다운 머리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진짜 누웠어 왜 안 맞냐 이거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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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누웠어 컷 나이스 아래 파란 지방 도피 인정하고 여기 뛴다 열 컷 다 컷 다 컷 다 컷 이제 두 명 나왔는데 앞에 파란 지방 있어 앞에 파란 지방 있어 앞에 파란 지방 있거든 저 기다려 봐 나 도핑 드링크 하나만 더 마시고 앞에 파란 지방 있거든 일단 언덕 들어가고 이거 원 원 핀 들어가고 네 오른쪽 가자 오른쪽 비었어 우리가 잡았고 저 끝에 잡았으니까 나머지 두 팀은 저 왼쪽에 있어 파란 지방 하나 있고 여기 한 번 체크해 볼까 수동도 무서워 아니 없어 여긴 없어 여기 확실히 없어 뛰는 거 보인다 195 쟤 뛰어야 되는데 안 뛰나? 쟤 파란 지방 싸운다 오케이 봤어 아 나 들어갔다 일단 아 구급상자 빨아야 돼 쉬바 구급상자 빨아야 돼 온다 유명 다운 나 더 오른쪽인데 오른쪽 오른쪽 어 봤어 나 구급상자 좀 나 드림프 빨고 라스트 한명이네 쟤 엎드렸어 쟤 뭐냐 쟤 쟤 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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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십 이백 사십 사십 저 작은 나무야 저거 안보여나 저 나무 달랑 한개 있는데 지금 엎드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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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밖에 아 아이 잘 항보 politicians 희 Bonnie 저기 쟤이 완료하는거 아니야? 그냥 우리가 가야 돼 아니야 우리 여기 있으면 돼 너 뒤에 있어도 되고 쟤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가 가야 돼 아니야 우리 여기 있으면 돼 너 뒤에 있어도 되고 저기 있다 난 뭐 억울거로 아니야 아니야 쟤가 알아서 와야 돼 쟤가 와야 돼요 로그로 끌면 돼 드링크 마셔야지 못 뿌리죠 방금 보였는데 왼쪽 돌았다 왼쪽 돌았다 딸킬 나이스 경기적 바뀌네 이겼다 나 8킬이야 너 왜 킬? 2킬 언니가 다 뒤졌습니다 무너졌다 2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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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킬 2킬 3 아멘